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이포스 젠하이저의 플래그십 헤드셋 GSP670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다른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위로 올리면 꺼지고 내리면 켜집니다. 마이크는 라인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제품이 출중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GSP670은 내부 칩셋을 통해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 중에는 음성 강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을 바꿔가면서 어떤 기능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따뜻함으로 설정한 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죠. 부드러운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면 이 세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깨끗함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저음역대를 억제하고 중고음역을 강조한 세팅으로 목소리가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세팅은 조금 더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측음은 모니터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수음한 소리를 헤드폰으로 쏴주는 기능인데요. 100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노이즈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값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는 측정 데시벨 이하 소리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이 최소값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븐값으로 설정하면 소리가 이렇게 나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최대값인 100으로 설정하면 목소리조차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기븐값인 40 정도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마이크를 상황에 맞게 세팅까지 할 수 있으니 마이크로 인한 불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마이크 성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이포스 제나이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끝!